강원도가 오는 4월 5일까지 꿀벌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는 꿀벌 기생충인 응애 집중 방제기관을 운영합니다.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수명과 산란력, 면역력에 악영향을 줘 꿀벌 사라짐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. 강원도는 꿀벌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미산과 같은 천연성분 약재를 사용하면서 가루설탕법 등 물리적 방제 방법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.